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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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Q.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제가 더블 타이틀이에요. 서정적인 멜로디랑 멜로디랑 가사가 굉장히 와닿는 사실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잠고 싶은 곡을 찾다가 정말 딱 맞는 곡을 찾은 것 같아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 곡을 좀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. 저희 현민이 새로운 스케치 앨범 이렇게 예전에 나이스 바디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간담회 정도로 했는데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 저희도 너무 떨리고 언니로서도 너무 떨리는데 현민이 많이 더 떨릴 것 같은데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나이스 바디 때 되게 멋진 모습 보셨는데 이번 앨범도 더 멋지게 돌아왔다고 저희는 사실 다 다 왔거든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. 현민이 응원할게요. 네. 내 스케치. 대박 대박. 제씨의 케이pat이